2024년이 절반도 채진하지 않았는데 연예계의 이혼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만 무려 열상이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2월 골프 선수 겸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에 고린했습니다. 2017년 관복절에는 첫 아들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렸는데요. 그런데 2020년 9월 파경 소식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결혼 4년 만에 아들을 남겨두고 이혼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 조정 중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 다시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재결합에 성공했고 선물처럼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다시 한 번 이혼할 결심을 했고 현재 황정음은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수 밴도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는데요. 2020년 8월 W재단 이사장 이웃과 밴은 팬데믹으로 인해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밴은 집안에 2월 딸을 출산했지만 그해 12월 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 최종 이혼 신고만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속전 속결 이혼은 물론 뒤책 사유가 남편 측에 있다는 주장도 핫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와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놀이로 인지도를 얻은 배우 허동원도 결혼 1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2023년 3월 미모의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1년 만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가수 서인영의 이혼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연애 5개월 만인 2023년 2월 비혼예인 사업가 남성과 초고속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들은 7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이혼 소송 중이라는 충격 이슈에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에는 갈등이 있다는 것만 인정하고 이혼은 아니라 했지만 현재 서인영은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엔 배우 이범수와 통역사 이윤진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지난 12월 한 차례 이혼설이 불거졌었죠. 3개월 만에 다시 이들의 파경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윤진은 2023년 말 이범수 측의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며 SNS를 통해 폭로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성우견 방송인 서유리도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병길 감독과의 이혼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SNS에 글까지 올려 이혼 고백 쇠기를 박은 서유리는 결혼 기간 중 재산상 피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최병길 감독은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이혼 조정 단계이긴 한데 재산상 피해는 제가 더 큰 상황이라고 반박해 가시받기를 예고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밴드 데이브레이크의 유원석도 뒤늦은 이혼 고백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4살 연하인 방송인 유영재와 초고속으로 결혼했지만 진흙탕 이혼 싸움에 휘말리고 말았는데요. 유영재를 둘러싼 삼혼, 양다리 논란 등 각종 사생활 의혹이 퍼져나갔고 선우은숙은 2023년부터 오해에 걸쳐 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범죄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혀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배우 오승연도 1년 전 이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렸는데요. 지난 5월 개인 SNS를 통해 내맞습니다. 생활할 봄, 그러니까 1년 전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너무나 아팠고 충분히 신중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완연한 봄이네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다정한 봄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어디 가로 사랑받은 윤훈의 가족도 아픔을 겪게 됐는데요. 부부의 날에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윤민수의 아내는 5월 21일 SNS에 저랑 윤훈 아빠는 어릴 때 만나 결혼해서 힘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면 가족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서로 힘들어져서 여기까지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혼을 알렸습니다. 이어 아내는 그래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서로를 응원하며 아들의 엄마 아빠로 최선을 다할 것이니 부디 억측과 추측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는데요다. 윤민수는 2006년 1살 연상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아들과 함께 mbc 예능 프로그램 아빠 원희가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윤민수 부자는 이후 2022년 9월 이젠 날 따라와에도 출연하며 다정한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후 윤후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몇 차례 근황을 공개했고 올해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며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윤후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랜선 이모들은 이들의 이혼에 더욱 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민수는 1998년 포맨의 메인보컬로 데뷔했는데요. 포맨으로 이 집까지 낸 뒤 2002년에 프로듀싱할 가수를 찾고 있던 유재현과 만나 래퍼 유성규와 함께 힙합 r&b 그룹5를 결성하여 리드보컬이 됩니다. 유성규가 빠지고 2인체제로 가던 중 장혜진과 듀엣으로 부른 그 남자 그 여자와 수리아가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에 윤민수는 결혼했으며 활동을 마친 후 연말에 유재현과 함께 동반 입대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했습니다. 복무를 마친 후 잠시 휴식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듯이 애절한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혹사한 성대는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2011년 최악의 목상태로 당시 최고의 예능 mbc 일밤나는 가수다에 출연했고 윤민수는 결국 생애 최대 악플과 호평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이후 수많은 청중을 울리고 2012년의 네 번째 명예 졸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윤민수는 아빠 어디가에 출연하여 가수 윤민수보다 윤후의 아빠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예능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윤민수라는 사람의 인지도를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대폭 높이는 계기가 되죠. 윤민수는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이었던 아내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는 동생의 생일 파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의 첫인상은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단아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건들 수 없을 것 같았고 감히 가질 수 없는 느낌이었다고 하죠. 윤민수는 술을 함께 마신 후 내가 밀당을 하기 시작했다.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고 친구 괴롭혀서 나에게 문자하게 시켰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연락 왔는데 연인 관계로 지내고 싶어 친하게 지내기 싫다고 답했었다. 그러나 아내 쪽에서 반응이 오지 않았다. 친구가 아내와 술 한잔하고 있는 자리에 나를 불렀다. 2차로 장소를 이동하며 주변 동생 친구들에게 연락해 모두 불렀다. 그때 아내를 형수님한테 인사해라고 소개했다. 아내 역시 싫어하지 않아 인연이 됐다. 라고 첫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원래 미국으로 돌아갔어야 했지만 아들 윤후를 가지게 되면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민수는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죠. 윤민수는 장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셨다. 가진 거라고는 노래만 드는 재주밖에 없을 당시 내가 포맨 3집 앨범을 제작했는데 편지와 함께 고백 노래를 이메일로 선물했다. 반대하던 장모님이 이를 아내와 함께 읽고 들었다고 하더라. 노래를 듣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 나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윤민수는 신혼여행을 가서 이혼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윤민수는 결혼식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 도장을 찍으니 세상의 색깔이 확 달라지더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눈 떠보니 아내가 가버리고 없더라. 정말 3일 만에 이혼할 뻔했다.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아내가 구남친들에게서 받은 가방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13년에 10년 사랑을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당시 전세대란의 시기에 무리를 해서 집을 하나 마련을 한 것이죠. 이후 아들 윤후와 예능에 출연하면서 아들 덕에 덩달아 호감을 얻게 됩니다. 또한 본인도 친구 같은 아빠 형제 같은 아빠로 아들에게 잘 대해주는 모습 특히 잠들기 전 윤후와 단둘이 이야기하거나 놀아주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8년 만에 각자의 행복을 위해 헤어지기로 결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4년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려 10건의 스타가 이혼을 선택한 현실이 씁쓸할 따름입니다. 윤민수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공개하는 육아 예능에 출연했던 유명인들의 이혼 소식이 세월이 흐르면서 전해지는 것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하반기에는 좋은 소식들만 가득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